크흐흐흐흐 아..뭔 오르냐 뭐뭐 못먹어 dads 파티야outs 뭐..뭔 오르냐 카카오톡 안녕하십니까 안 갔네 안 갔네 안 갔네 5 4 3 2 1 4격의 시작입니다 에이 박성을 숨하십시오 아 너무 나가지 마세요 들어오세요 에오 으아 속주로 가자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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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건물 안에 리퍼 개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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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아우 너무 아우 link 아오 그냥 아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되다 나이스 어 리퍼 왜 리퍼 돌아 들어와요 무시 없어요 그 정도로 부족해 음 잘 떼어 요 미친거 같애 이 녀석이 그 녀석이 그 녀석이 아 아 아 아 아 그만 좀 쪼개해 아 진짜 왜 행복하려고 사는 세상인데 왜 못 쪼개게 내가 행복하려고 행복하려고 사는 세상인데 왜 못 쪼개게 같이할래요? 뭘 같이 하자는 거야 팀팀 팀을 같이 하자고? 야 들어와 야 뒤에 리퍼 아 진짜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와 우와 카냥이 진다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역시 루시우가 루시우가 잘해 엿 먹어 집중 좀 하자 제발 진짜 다이나 빨리와 생명력 쭉쭉 올려주시 야야야야 어 겐지 구웅 아하 야 들어오지마 나 궁있다고 오우 리퍼 2층 너만 궁있어 야 니 왜 저기 뒤에 있냐 진짜 어이가 없네 아직 갈 일이 남았어 야야야야야 죽어 그렇지 아 살아 남았네 응 좋아 여기서 막힙시다 좋아 어 게임 떠났대 아 나이스 좋아 좋아 이길 수 없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킹킹거 아냐? 어 꽁승이야 아냐아냐아냐 들어오면 안 돼 겐지 올 것 같은데 어 어 알아 저 안에 한명있다 어 어 성안에 로드오그 왼쪽 로드오그 어 저거 앞에 안아 앞에 안아 어 뭐 돌아갔어? 아 아 아파다 아파 잠시만 잠시만 나이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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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얘들아 좀 모여봐 아유 존나 한발이 안맞네 얘들아 모여 모여 야 어딨어 너네 다 침착하게 막아 하나 궁 써 궁 써 우리 궁 많아 아이고 궁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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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부활이 부활이라니 야 부활 쓰기 전에 너가 잘린거지 아 겐지새끼가 나대자마자 진짜 개쌍나네 할 수 있어 얘들아 없애신크리드도 아니고 개조용이 오네 어 얘들아 얘들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침착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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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비벼 비벼 어 좋아 겐지 개피 겐지 울베에서 그렇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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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양이 진다 아 좋았어요 어 쟤네 한 명 들어왔네 다시 튕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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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을 해야 될거 같아 너무 웃겨 뭐가 웃기다 아 너무 웃겨 진짜 뭐가 웃기다는거야 아니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다 아 너무 힘들다 아 나 경쟁에서 파라랑 잘 못하는데 귀여웠다고 고맙습니다 쟤네 없을거야 여기에 아 얘네 없어 없어 아니 노창아 여친 잇냐 응 그래 돈 없고 아 왜그래 나도 없고 몰라도 돼 나 여기다가 그거 하고싶은데 흠흠흠 아 루시우랑 같이 하면 얘 스피드 할 때마다 너무 적응이 안 돼 그거 너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멍충아 이 자제 좀 근데 나도 힐 켜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 아씨 나 파라랑 같이 가고 싶은데 오리사 오졌네 오리사 좋아 오리사 좋아 라인 방벽 내가 부신다 내가 2층에서 깐죽거리는 거 오리사로 떨굴 테니까 잡어 야 파라 좀 누가 거시기 해줘야 돼 파라 파라 개피 어 파라 컷 좋아요 파라 컷이야 파라 올동안 30초 걸리니까 존나 패 존나 패 그냥 야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존나 패 존나 패 존나 패 라인 라인 존나 패고 존나 들어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존나 패 존나 패 야기 빼 빼 빼 빼 존나 패 그냥 존나 패 아야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어 상대 팔아 왔어 반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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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오케이 어 하라 죽었어? 죽었네? 응 죽었어 와 우리 지금 개 잘해 어 맘에 들어 대공포야 그냥 응 응 응 너 왜 자 너 아 일어났으니까 괜찮아 아 씨 파라 파라 어디 음 파라 썼어 나 우리 지금 파라 어디 있어 아 아 파라 반피 파라 개피 쟤네 떨어뜨릴게 떨어뜨릴게 떨어뜨렸어 떨어뜨렸어 아 죽여 아 저게 넘어 봐 아 아 아 파라 미친 으아 아 궁있어 궁있어 살려줄게 아 좋아 아 일어나 좋아 대공포야 그냥 대공포야 이새끼 아아아아아아 대공포야 나 힐좀 줘 지혜가 가고있다 어디에 이 태끼가 그렇지 야 나 나 마피스 써도 되냐 야 내가 오리사 궁 써줄게 아유 근데 나 궁이 없어 미안해 야 나는 궁있는데 못써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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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져 아이 바로 날 공격해버리시네 가 왜 안가 쟤 가 가 가 가 야 너 목소리 개 오져 핫핳핰 아 욕이 아니라 아 그렇지 아 오우 제대로 돌아가 어 어 어 어 어 아 역시 루즈가 궁을 잘 쓰네 야야야야 야야 나 딸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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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파라 컷 어 그냥 밀어 어 밀어 뒤에 로드오그 뒤에 로드오그 어 컷 어 이겨버리게 수고했어 얘들아 잘 먹고 잘살고 야야야 야야야 우리가 본 왁두 중에 오늘이 팀에 도움되는 왁두다 케어의 이틀의 실력에 케어 근데 이틀에는 안 돼 루시오가 다 했어 솔직히 인정해 인정해라 아 아 나가자 나가자